야생곰 야생곰 야생곰을 보기 위해 조금 멀리 떠났다. 앵커리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20분. 아래 보이는 바닷가가 야생곰들의 서식지란다. 조종사는 곰을 찾아보라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들판 곳곳에 뭔가 있는데 그냥 누런색의 소 같기도 하고 소와는 뭔가 형태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본 게 곰이 맞을까? 가이드를 따라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들어갔다. 저 멀리 곰이 보인다. 좀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곰들이 풀을 뜯고 있다. 하루 13킬로그램 정도의 풀을 먹는다고 한다. 곰과의 거리는 50미터 그런데 한 녀석이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 이 지역의 곰들은 여행객들에게 익숙해져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덧 5미터 앞까지 다가왔다. 슬쩍 겁이 났다. 가이드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곰은 느긋한데 우리만 분주하다. 슬쩍 겁이 나 campaigns 저 멀리 공 두 마리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알고 보니 새끼 형제곰 두 마리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한다. 한 달에 5일 정도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만 곰들은 갯벌로 온다고 한다. 곰이 먹는 건 큼지막한 조개다. 갯벌 파는 모습이 꼭 사람처럼 보인다. 곰은 저곳에 조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엄청난 후각과 함께 갯벌을 빨리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갯벌에서 곰 옆에는 꼭 갈매기들이 있다. 바로 조개 때문인데 곰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갈매기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곰과 갈매기가 만찬을 즐기는 알래스카의 갯벌 풍경은 넉넉하고 한가롭다. 광활한 둔두라의 땅. 대자연의 웅장함이 살아 숨쉬는 곳. 영원한 미 개척지 알래스카는 아직도 안개 속에 그 신비함을 감추고 있다. 영원한 미 개척지 알래스카는 남자리에서 영원한 미 개척지 알래스카는 하나님의 풍경은